대철 주정부리 이야기해 볼 것은 오늘 제 옷 색깔을 닮은 감입니다. 감 중에서 제가 곶감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 전래동호에서도 호랑이를 물리친 곶감 아니겠어요? 아니 곶감이 맛도 맛이지만 이게 사실 영양가도 굉장히 높다면서요. 이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감이 노폐물을 배출해내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또 특히 주독을 없앤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알콜을 쉽게 분해해준다라는 거죠. 술 드시고 그렇다고 감 많이 드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무튼 감이 베타카로틴이라든지 비타민C라든지 탄닌 같은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이 비타민C의 함량이 사과랑 레몬보다도 2배 이상 풍부할 정도로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에 또 가을철 주전부리로 감을 적절하게 드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이 저게 찢어진 백과사전에 의하면 종류가 많아요. 일단 단감이 있잖아요. 단감을 안 따고 가만히 놔두면 이게 홍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대봉감이라고 있어요. 이따만한 거 큰 거. 그다음에 꽃감 있죠. 그런데 우리가 혈당 조절에 신경 쓰려면 그중에 어떤 감이 그래도 제일 낫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혈당 조절에 신경 쓰시는 분은 단감을 고르시면 됩니다. 단감. 사실 감도 그렇고 대부분의 과일들이 잘 익으면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과육이 말랑말랑해질수록 당도도 높아지게 되고 또 이 당이 체내 흡수가 되기 좋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특히 혈당 조절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단감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